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구강아가면외과 이윤영입니다. 오늘은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이식제 중 자가치아 이식제를 이용한 임상증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치아 이식제는 우리나라에서 임상 사용을 시작하였지만 여러가지 제약 요인으로 아직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아 이식제의 장단점을 알고 임상적 적응증을 넓혀간다면 우리가 활용 가능한 이식제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와 같이 46번 치근단 병소로 골파괴가 관찰된 경우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게 됩니다. 병소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발치 후 자연적인 치유를 기다리거나 발치와 보존수를 하기 위해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치조골 보존을 위해 가능한 발치 후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이식제는 파우더 타입의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인데 의료비용 대비 골형성이 양호한 이종골이나 이종골 플러스 동종골 중 미너럴 타입의 혼합된 이식제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파노라마에서 같이 45번 디스탈부터 48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치조골 파괴가 있는 경우 어떠한 골이식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파우더나 페이스터 타입의 이식제를 수평 수직으로 올리고 텐팅이 가능한 타이타닌 레인포스트 멘브레인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수직적 증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블록형 이식제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가골 블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악골 상엔지나 심피시스 부위에서 자가피질골 블록을 채취하여 블록본 그래프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례와 같이 하악 후방에 심한 골손실을 보이는 경우에 하치조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충분한 양의 블록본을 채취하는 것도 어렵고 하악 전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감각 이상이나 치아 변색 등의 손상 없이 심피시스에서 블록본 채취도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식제는 동종 망상골 블록본입니다. 이러한 망상골 블록을 사용할 때는 수협에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냉동건조된 망상골 블록을 수협에 맞춰서 성형하는 것은 수술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울 수 있고 재료비가 고가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발치할 치아가 있는 환자일 때 자가치아 이식제를 고려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가공한 치아 이식제의 임상적 사용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임상에서 자가치아 이식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격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먼저 업체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를 우편배송하여 가공업체로 보내면 가공업체에서 가공하여 다시 우편발송을 통해서 병원에서 받아 환자한테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공 방법을 파우더나 블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업체에서 가공하는 경우는 보관과 이송의 용이성을 위해 냉동건조 상태로 오기 때문에 블록인 경우 이식 전에 충분히 수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치아 가공을 위해 개발된 장비와 시약을 가지고 병원 내에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물질과 연조직을 제거하고 블록으로 가공할 것인지 파우더로 가공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블록의 경우에는 헤미 섹션을 하고 330번 벌을 이용하여 표면에 구멍을 형성합니다. 이때 이식 시 나사로 블록본을 고정할 것을 대비하여 구멍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시약에 넣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장비를 사용하면 가공이 완성됩니다. 파우더로 가공하는 경우 본 크러셔로 치아를 분쇄한 뒤에 시약 처리를 하게 되면 15분에서 20분에 가공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블록 가공 시간에 비해 파우더의 가공 시간이 짧아 발치 후 즉시 골리식에 적합합니다. 병원 내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블록으로 가공할 수도 또는 파우더로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으로 가공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본미를 이용해서 본 칩으로 변형시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골리식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덴틴의 구성 성분이 고래의 구성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동종골을 가공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이미 치아 가공의 연구도 시작되었습니다. 탈회와 상하질의 골 형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지금의 자가치아이식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논문과 특허를 통해 살펴본 동종골과 치아의 가공기술 비교표입니다. 시간과 일부 시약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탈회가 주측인 가공 방법입니다. 뼈와 상하질의 구성 성분 중 무기질을 일부 제거하여 골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공 시 구성 성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EDX를 시행하였는데요. 무기질이 제거되어 탈회 과정이 잘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 후 웨스턴블럿을 통해 골 형성의 대움이 되는 유효인자인 DMP1과 DSP가 잘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MP1은 상하질과 뼈에 존재하는 비교원성 단백질로 조직의 석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SP는 상하질의 석회화에 작용하고 BMP2는 DSP의 발현을 촉진시켜 오돈토블라스터나 오스테어블라스트의 분화와 석회화에 직접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의 초반에 보여드렸던 46번 발치 후 임플란트 증류입니다. 치그단 병소로 골 손실이 있으나 월이 존재하고 있고 결선부도 크지 않아서 발치 후 발치와 보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콤빔 CT상 협측보다 설측의 피질골판이 손실이 더 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랑니가 있어서 자가치아 이식제를 계획하고 사랑니를 발치하여 파우더로 가공하였습니다. 발치 당일 파우더로 가공한 치아를 발치화에 이식한 후 콜라겐 플러그를 이식된 치아 파우더 상부에 피게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식한 후에 주로 콜라겐 멘브레인을 사용하는데 때에 따라서 콜라겐 플러그를 납작하게 눌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식 2개월 뒤 파노라마 사진상 양호한 골치후가 관찰됩니다. 아직까지는 발치와 경계부가 확인되나 이식 후 6개월 때 임플란트 식립할 시에는 주변 골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골 유압이 양호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식 후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양호하게 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콤빔 시티상 술전 이식 후 6개월 식립 2년 6개월 때 골치후 상태를 살펴보면 비교적 골 형성이 잘 되어 있고 발치 전 골 손실이 더 되어 있던 설측도 양호한 골치후 상태가 관찰됩니다. 치아 파우더를 이식한 후 6개월에 임플란트 식립 시 트레핀벌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서 본 코어를 채취하여 조직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상부 치조정에서 살펴보면 하부에 비해 본 상태가 골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부는 주변골로 둘러싸여 있어 골 형성이 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부는 콜라겐 멘브레이나 플러그를 사용하였지만 골로 둘러싸여 있는 하방에 비해 치조정 부위의 골 형성이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좀더 광학대에서 살펴보면 별표로 표시한 부분에 이식된 자가치아 이식제입니다. 일부 흡수되면서 치아 주변으로 많은 신생골 형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은색 화살표 표시가 형성된 신생골입니다. 다음은 하학구치부의 광범위한 치조골 손실로 하치조관 상부에 잔존 치조골이 거의 없는 증리입니다. 장기간 골수염이 진행된 상태로 발치 시 육아조직을 전부 제거하여 육아조직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구강 내 골수염이 장시간 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엑티노마이코시스 임팩션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두 달 이상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했던 증리입니다. 방성준증의 감염과 광범위한 골 손실의 관찰로 발치 후 즉시 골리식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발치 후 육아조직을 잘 제거한 후 콜라겐 풀업 위에 BMP를 적셔서 발치화에 적용하여 골치후와 연조직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발치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의 파노라마와 콤빔시티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7mm의 짧은 임플란트 식립도 불가능하여 골리식을 계획하였습니다. 결손부위 형태상 수직적 골증대도 필요하였고 대다수의 골결손 증리에서처럼 협측골의 재건이 필요하였습니다. 치아를 블록으로 가공하여 협측의 수직증대를 위해 블록형 치아 이식제를 나사로 고정하였고 비어있는 공간은 남은 치아 블록을 칩으로 분쇄하여 BMP와 혼합 후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치아 이식제 이식 5개월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상태로 콤빔시티상 협측에 이식한 치아 블록이 잘 유지되어 있고 골개조가 잘 이루어진 상태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발치 후 4개월 구강 내 사진으로 골 파괴가 가장 심했던 46번 발치와 부위의 완성되지 않은 골결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치유가 잘 되어 있지 않죠. 자가치아를 블록으로 가공하여 나사로 고정한 상태입니다. 원활한 혈관 형성을 위해서 피질골의 구멍을 형성하였고 협측 피질골의 골결손부 있는 부분에 벽으로 쌓듯이 가공된 치아 블록을 나사로 고정하였습니다. 이때 치아 블록이 깨지지 않도록 적절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은 남은 치아 블록을 본 크러셔에서 분쇄하여 칩으로 만들어서 치족을 형태에 맞추어서 더해주었습니다. 이때 골형선 담배 BMP를 혼합하여 초기 골형성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설측 피판에 콜라겐 멘브레인을 원 스티치로 봉합하여 고정한 다음에 전체 이식골을 덮어주어 긴장 없이 연조직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식 5개월 후의 사진인데요.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살펴본 구강 내 골형성은 비교적 양호하였습니다. 이식한 치아 블록이 잘 유지되어 있고 비교적 혈행 공급도 원활하여 신생 혈관화가 잘 진행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드릴링 시에도 치아 블록이 탈락되지 않고 골형성과 골개조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이식을 위해 이식골 파우더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라겐 멘브레인을 설측 피판에 고정시켜 이식골 부위를 잘 덮어주었습니다. 발치 전과 임플란트 보철 후 파노라마 사진이 비교입니다. 골결손부가 임페르 알벨라 캐널의 루프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치아 블록과 칩을 이식한 후 7mm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식립할 수 있는 골형성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설측에 일부 피질골이 남아 있었으나 협측 골결손과 수직적 골결손이 큰 상태에서는 블록형 치아 이식제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는 증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식 후 2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임플란트 주변의 치조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형 치아 이식제를 이용하여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증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치한 치아는 헤미 섹션을 해서 블록으로 가공합니다. 파우더 타입으로 이식하는 경우 상악동 거상술 시 비교적 많은 양의 이식제가 필요한 것에 비해 치아 블록을 이용하는 경우 소구치의 경우에는 2개, 대구치의 경우에는 1개 정도로 이식골이 사용됩니다. 통법대로 상악동 전벽에 창을 형성한 후 상악동막이 청공되지 않도록 잘 거상한 뒤에 소구치의 경우 2개에서 4조각으로 나누어 2개를, 대구치의 경우 4조각에서 8조각으로 나누어 1개의 대구치를 상악동에 이식합니다. 포셉으로 간단히 집어서 넣어주면 되므로 이식하는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치아 블록이 텐팅 역할을 함으로 일정 공간이 확보됩니다. 필요시 BMP나 PRF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이식골이나 동종골 파우더를 추가하여 블록 사이의 공간을 메워줄 수도 있습니다. 상악동막이 청공된 경우에도 피블린글루나 콜라겐막을 이용하여 청공을 리페어한 후에 피블린글루를 이용해서 치아 블록을 고정하여 상악동 저에 이식된 블록 골편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이 가능하여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치아 블록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였고 이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방사선 사진상 구강저와 이식된 골의 경계부가 구분되지 않아 골 형성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D번의 사진이 이식 후 2년 경과된 시점인데요. 이식골의 흡수 등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조직학적 소견상 검은색 별표가 치아이식제인데요. 치아이식제 주변으로 신생골 형성이 활발하게 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구강학과 교실에서 치아 블록을 이용하여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증가된 골과 술 후 2년 동안 흡수된 골의 양을 측정한 자료로서 15명의 환자 중 이식골의 염증이나 임플란트를 실패한 증례는 없었습니다. 1.2mm에서 4.2mm의 잔종골 높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식 후 증가된 높이는 10mm 내외이고 2년 후에도 흡수된 양이 0.1에서 2.9mm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형 치아이식제를 사용한 그룹과 동종골 플러스 이종골 파우더를 사용한 그룹에서의 신생골 형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양쪽 그룹 모두 비슷한 골 형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가치아 이식제의 임상 증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가치아 이식제가 자가골이나 다른 이식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이식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임상적 소견과 조직학적 소견을 살펴보게 되면 적절한 이식제의 흡수와 신생골 형성을 관찰할 수 있고 발치할 치아가 있는 경우에 버려지는 치아를 이용하여 이식제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임상적 증거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치아 이식제는 블록형 이식제가 필요한 경우나 다른 이식제와 혼합 사용 시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식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자가치아 이식제의 임상 사용을 발전시키고 있어 앞으로 보다 많은 임상 증례가 소개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